유피 피켄 픽셜! 아! 픽셜! 아 나 먼저 연락해! 나 너무 잘해! 제가 47년 만에 이야... 이런 가수도 있고 이런 분도 있구나! 왜? 나하고 같이 하면 잡으란 말이었구나! 작동한 소감! 음... 준비한 거를 그래도 반은 보여드리려고 했고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 노래가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사실 노래 연주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? 네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갔습니다! 무대를 뭘 보라고요?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!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! 나중에 또 만나요! 나중에 꼭 다시 봐요! 너무 이쁘세요! 너무 이쁘세요! 아 못 찍었어! 퀵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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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퀵퀵! 아하! 지금 동영훈이구나! 네! 안녕하세요! 퀵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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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퀵퀵! 저도 38년생도 많은 무대를 선은 여행인 를 봤는데 처음부터 오픈된 곳 다 끝날 때까지 깡으로 이루어진 그런 무대는 퀵퀵!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! 우리 선배님이 끝까지 울려야 되겠지 아 여기도 지금 주인이 왜 그래 주인이 지금 우리는 정상적이었어 아 다행이다 3회버 안 누르셨잖아요 누르지는 않았지 누르지는 않았지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전체적인 얘기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받아먹지다는 거는 맞아왔나? 받아먹지잖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세요 가셨죠 오늘 오빠 네 네 아 사진 찍을 해봤네 언니 너무 반가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인기쟁이야 인기쟁이 사진 찍을 해봤네 완전 셀럽 셀럽 이게 뭔데 근데 나중에 유튜브에 유튜브도 하긴 해요 해야돼 개인 유튜브 개인 유튜브 해야돼 언니 나 인정해주는 거야? 와? 와우 오 샤몽 하스아몽 예 뭐 가만히 있어요 피캔 픽서 오오 피캔 픽서 피캔 픽서 피캔 픽서 피캔 픽서 피캔 픽서 피캔 픽서 예 사진 좀 미리 찍어요 사진 좀 나도 나도 됐다 자 저희가 하나 둘 셋 리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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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리얼리 리얼리 그다음에 소음은 썸끈 하하하하하하 난 전원상 찍지 어 그렇구나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처거든 키키키 잘되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키키키? 내 채널 키키키이야 키키키 키키키 키키 키키? 이거야?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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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키키 오 좋아좋아 키키키 파이팅 나와주셔야 돼요 감사해요 아우 에스나마 갔을 때 한참씩 왔어요 아 그래요? 저 언니 안타 언니 나는 언니가 신나서 안가상이었어 어 이 언니 신나지 않지 어 신나서 안갔어 엄청나 언니 예능연소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거 아까? 어떤게 예능연소인거에요? 언니 그래 자체와 여기서 울려면 좀 약간 자연스러운거 그냥 그 자체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진짜? 근데 나 우리 연락돼 나 너무 평화하나 나 언니 언니 넌 이나? 너는 진짜 순수해 너무 그게 맹점이야 순수하게 막 나한테 그게 맹점이야 그리고 송리 오빠 고마워 작가님 그의 많으셨습니다 어머어머 이거 바로 들어간거에요? 그럼요 나 아니야 어머나 이거 왜 그래 어머나 작가님의 마음속 원픽은? 아 그렇지 기기? 기기! 감사합니다 아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